국회 세종의사당 입지가 기존의 유력한 부지로 꼽혔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세종시 중심부인 S1 생활권의 위치에 상징성을 갖춘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천 제곱미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세종청사 공공기관과도 가까워 업무 효율성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병석 국회의장도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여러 요소가 잘 반영된 입지라고 평가했습니다.